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도넛이야 맛있겠다 도넛 먹어야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줄무늬 자매의 도넛 만들기 사무나리자님 안녕하세요 도넛 만들기 호준이 짜장님 안녕하세요 도넛 만들기? 저희가 신났어요 지금 왜 신났죠? 도넛 좀 만들어 먹으려고 싱그러워요 아 무궁화 감사합니다 호준이 짜장님이 무궁화를 바르고 왔어요 네 다들 들어오시고 계세요 두루와 두루와 또 싼지 얼마나 오랜지 게스트 원님도 농준님 안녕하세요 게스트분들은 저희 회원 가입하셔서 아이디 다 들어와 두루와 도넛 만들기 두루와 이쯤 돼서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무궁화 꽃집 피어집니다 쇼호스트 조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원경입니다 되도 안되는 얘기로 시작하는 도넛 만들기 안녕하세요 사무나리자님 사무나리자님 저희 우선 오늘 브래드가든에서 준비한 도넛 만들기 도넛 메이커 플러스 도넛 믹스 4개 플러스 건강 도넛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플러스 포장까지 포장까지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와 다 오셨어요 게스트님 1,2,3님 쇼호스트님 감사합니다 은경인고속도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브래드가든이라는 브랜드는 저는 도넛 만들기 두번째고요 저는 첫번째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문가세요 한 번 방송 더 했으니까 전문가 한번 했으니까 전문가 두번째는 초고수 완전 초고수 캡고수 대구남자님 게스트8님 안녕하세요 1,2,3님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트 나가지 마세요 저희 지금 얼마나 맛있는거 할건데요 이제 맛있는 도넛 만들기 보여줄건데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쁘게 맛있게 정말 정말 기대되게 새롭게 아우 떨려 예전에 제가 저번주 한 일주일 안됐어요 그때 브래드가든에 도넛 만들기 했었는데 봤죠 같이 한 이효준 쇼호스트님께서 왜 이렇게 맛있는 일이 그러셨어요 저 진짜 기대돼요 원래 우리 아미씨가 또 우리의 요리사로 좀 유명하잖아요 요리 잘하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로 유명하니까 저는 요리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요리는 아미씨에게 맡기고 전 옆에서 보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우선 구성을 말씀드리면요 도넛을 만드는 기계에서 믹스 4개 플러스 여기 지금 우리가 좀 예쁘게 세팅하시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또 견과류 거기에 가루까지 같이 드리고 오늘 특별히 포장 세트까지 꽂아드려요 다가올 발렌타인데인에 적용 적용하시게끔 안에 도넛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포장해서 선물하면은 좋죠 짠짠 짠짠 근데 원래 7만 8,800원이에요 그런데 기계 있는데 그 정도는 싼거 아니에요? 진짜요 기계값이 원래 더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무궁화고티피였습니다 근데 20% 다운 그래서 6만 8,400원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라기님 안녕하세요 알리미 로페님 안녕하세요 우유님 안녕하세요 응답할래님 안녕하세요 쇼퍼걸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우선 만들면서 시작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맨 첫번째 첫번째 스텝 1 솔직히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또 먹방은 먼저 빨리 만들어서 먹는걸 보여드려야 그게 또 재미잖아요 그렇죠 도넛하면은 왜 튀긴거 그래서 기름때문에 건강 이렇게 안좋은거 생각을 할텐데 요거는 또 튀기지않은 건강한 건강한 그런 도넛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면 도넛하면 튀긴거 근데 저희는 건강한 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건강한 우리 또 웰빙 다들 요새 건강 엄청 많이 생각하시는데 요거 진짜 건강한 도넛이니까 얼른 만들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잼물님 할룽할룽 1호팬님 일단 만듭시다 신나오네 신나오네 저희 오늘 또 카메라 1일 카메라맨 아니세요? 오늘 할거 되게 많아요 조수도 해야되고요 1일 카메라 감독도 해야되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오늘 처음 도입하는 움직이는 신기술 카메라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우선 저도 도넛은 두 번째지만 그때도 제가 손쉽게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 일단 드리는 이유